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강도를 깎아서... 응. 강도를 못해보니까... 강도가... 제가 강도를 깎아서... 이렇게 빨리 잘라. 강도를 깎아야 하는데... 어떻게 잘라야 할까? 깎아야 하는데? 아니면 장바닥 잘라요. 장발로? 여기 강도가... 잘 익었는데? 네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게 껌질이 약다 보니까 자 이 뭐죠? 정도를 말 세고 아 그랬어요 정도를 자주로 타이밍을 치고 어 아 어 어 가만히 있어야지 응, 다가야 돼 손님은 어디로 나와? 응 다가야 돼 다가야 돼 다가야 돼 다가야 돼 다시 두고 서서서 다가야 돼 다 지우고 약간만 그 익는 시기를 약간만 며칠만 한일에만 약간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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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게 수박 깎는게 아니고 무슨 과일 깎듯이 깎어버린 퍼뜨려 이걸 숙성을 시켜서 떠요 또 맨날 숙성이라고 먹어요 뭐 Ан行 뭐 뭐 뭐 뭐